14여전도의 헌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원 자격은 1948년생입니다. 임원 조직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주요 사업은 환영 대제 및 핫타운 전도, 여름 성경학교 지원, 회원 간 단합 및 기도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여전도의 헌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원 자격은 1949년 1월부터 6월생입니다. 임원 조직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주요 사업은 화면 롯데, 낙천대전도,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하며, 노방전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여전도의 헌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원 자격은 1949년 7월부터 12월생입니다. 임원 조직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주요 사업은 수동당변파원 전도, 전도를 매달 한 사람이 10년 이상 전도하고 운동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18여전도 헌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원 자격은 1950년생입니다. 임원 조직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 및 주요 사업은 다명보수관, 호롱, 하늘체, 1차전도, 여름 성경학교 지원을 하며, 나머지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물은 모르는 사람 판매 판매바를 드렸습니다. 14, 15, 16, 17, 18, 8년 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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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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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